상대야? 아 상대야? 하하하하하 들어와 게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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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셔 게바라시 어? 어? 퍽퍽 야 재밌다 뭐.. 뭔 수식어가 필요하겠나? 그냥 존나? 재밌다? 어 그래 이게 이게 게임이지 이게 발로란트고 진짜 재밌다 포포 어? 할 거잉?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쿠포짱 되면은 이거 미우 알파엘 이거 같이 딱 해볼라 했는데 한번 돌려볼까? 잠깐만 어? 돌리면 잡히나? 마치 파운드 설마 알파엘은 미우 없어! 상대야? 아 상대야? 하하하하하 들어와 어 피닉스를 했어 상대 킬룩이 알파엘 상대 피닉스 미우 들어와 와 상대 조합이 근데 존나 무서운데? 페이드랑 같이 해야겠어 같이 해야겠어 아 브로 나이스 브로 오우 오우 키즈어 백색 키즈어 백색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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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구구야 얘들아 뮤 컷 가보자 뻔 있다 페이드 컴온 컴온 브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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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는 어디야 Circa 아니 gł famously 컷 лект 컷 호 Gün ㅋㅋㅋㅋ 아름다ните 카렩 존백 ран공 퀄 퀄 미우 웹 두컴 퀄 여우 Business 상대 레이즈 민트야? 심지어? 하하하하 미쳤네 너 상대에 다 있어 그냥 1머브로 나이스 1머브로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드 오우 타이밍 봐라? 아우 엔티 엔티 브로 엔티 엔티에 보너스 라운드 미쳐버렸어 Ni vad 1st b Patient Light's ours 나이스! 굿! 나무지다 우리 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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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Higher 오마이갓 오마이갓 더블핑 너무 좋았다 그냥 너무 깔끔해 좋아요 암건돼있게 야 내 페르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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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요 아 이거 아무도 없구나 백상 굿브로 좋아! 좋아! Let's go! We should play BCD, bro! I'm going mid, bro. You need to recomb? Yea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Oh, 얘네 기본이 돼 있는데? 우리 팀? 야, 미드 나간다니까 리콘은 리콘 써주는 거 봐. 너무 맘에 들어. I can talk. Thank you. I can't see B. I can't see B. I see nothing in B. I'm going A. On my way. No, no, no. Wait, wait, wait. Oh, my. I'm holding A. I'm going B-link. QJ, QJ, QJ. Thank you. I don't pick, I don't pick. 30 seconds left. No, no, no. Oh, 100. No, no, no. Nice. Good. That's what I say Let's go.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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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 네 맨 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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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 모어 수위 모어 이민 수위 모어 오 브로 요 헥컬 루퍼터 요 나이스 원 마 원 마 브로 나이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애들아 아 우리 심 진짜 다 잘해 얘네가 기본이 돼있어 에이맨 프라블라 플리즈 피니스 커무 클리어 오 나이스 오 오 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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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k 해보실어 요스! 나이스! 제티는 한국인가요? 야야 아, 내 이름은 본이다, 브로 본이다 뭐라는 거인거야? 어? 본이다 아, 본이다 룰리따? 야, 세뇨리따 본이다, 브로, 예아 해볼 수업 준비될? 고? 예스! 본이다, 브로! 武 야, 나이스 브로 나이스 GG GG 가고네 GG, GG guys 세뇨리따 보니따 브로 아 미안하네 민트야! 미안하다 야.. 아니 이번 판 야무졌네 아니 근데 이렇게 3명이서 만나니까 너무 재밌는데? 잠이나 자야겠다 나도 알란다 랭크C 이게 뭐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니? 뭐야 이게? 이번엔 팀으로 만나길 진짜 아냐 아냐 적으로는 이미 유툭하게 나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 안되겠죠? 좋아요 구독 플리즈